안녕하세요. 레이나 맘입니다. 스티바 A 크림, 레티네이 크림 Q&A 2탄 시작하겠습니다. 모공에도 효과 있을까요? 이런 질문 올라왔어요. 저 같은 경우에 모공에 굉장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저 코 주변으로 모공이 굉장히 심했고요. 코 주변으로 여드름이 좀 많이 났었어요. 그래서 그 여드름 때문에 여드름 치료제가 아닌 일반 연고를 제가 계속 썼기 때문에 그 이쪽 코 주변으로 모공이 굉장히 이렇게 심하게 커져 있던 상태였는데요. 제가 잊고 있던 상태 지금 굉장히 저 괜찮거든요. 예전 30대보다 지금이 훨씬 제 생애에서 모공이 가장 작은 그렇게 효과가 있더라고요. 꾸준히 써보세요. 자 그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얼굴 각질이 심하게 일어나서 화장하다가 놀랬어요. 회사 생활을 하다보니 너무 신경쓰여서 사용을 중단했는데 매일 소량을 바르면 각질이 뜬 상태로 이렇게 생활해야 되는 건지 궁금하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부작용의 하나죠. 처음에 저도 여기 이렇게 입 주변 다 트고 각질이 많이 일어나고 진짜 이분처럼 화장하면 이 사이에 각질 사이사이에 화운데이션이 다 껴서 정말 이렇게 지저분하게 일어나서 거울 보고 맨날 뜯기도 많이 뜯었는데요. 처음에는 그렇게 많이 일어나요. 처음에는 많이 일어나는데 이제 몇 년 사용하다 보면 그 정도로는 안 일어납니다. 일부러 세수하고 폼크렌징 할 때 조금 밀리는 정도? 그 정도로 이제 각질이 줄어들어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금은 이제 각질 많이 어차피 처음에는 좀 많이 생기시는데 생기실 때 이 주변으로는 파운데이션을 많이 묻히시지 마시고 여기는 화장을 하실 때 여기는 유분기가 많이 있는 크림으로 조금 잠재워 주시면서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처음에는 좀 각질이 많이 일어나요. 건조감이 좀 심하고요. 그래도 계속 그렇게 되진 않아요. 없어집니다. 분명히 조금씩 적어져요. 각질이요. 그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스킨 에센스 수분 크림 그 다음에 스티바 A 이렇게 단계별로 섞어 말라야 되나요? 하셨어요. 근데 스티바 A는 단독으로 사용해도 되는 제품이에요. 제는 제품인데 저희가 처음에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 또 여기서부터 처음 얼굴 전체에 발라야 되는데 그 크림으로 다 덮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크림에 섞어서 적은 양으로 크림에 많은 양에 섞어서 얼굴 전체에 이렇게 바르면서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스킨 에센스 수분 크림 다 바르고 바르는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에는 세수를 바로 하고 그 옆에 제가 콧물 스킨 정도 놔둬요. 눈가가 바로 건조감을 느끼기 때문에 세수한 다음에 눈가에 콧물 스킨 바로 발라줍니다. 그리고 나서 천천히 제조를 하죠. 크림에다가 레티넬 크림 섞어서 제조를 들어갑니다. 그 사이에 제가 눈가에만 스킨 발라 놓거든요. 그리고 바로 바르시면 되겠어요. 그 이후에 건조감을 피하기 위해서 크림을 한 겹 위에다가 덮어 놓고 주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질문입니다. 색소 침착에도 효과가 있을까요? 이러셨어요. 물론 효과 있습니다. 주름, 색소, 모공 전부 홍조, 전부 효과가 있고요. 저도 어쩔 수 없이 이런 부분에 거뭇거뭇하게 또 여기 이런 부분에 거뭇거뭇하게 또 제가 한여름에는 이 사용을 저도 조금 피해서 여름에 바깥 활동이 많을 때는 좀 피해요. 그러면 금방 이렇게 좀 올라오는데 또 겨울 내내 열심히 잘 바르면 금방 또 다시 또 하얘지고 그러더라고요. 분명히 색소에, 색소 침착에 효과 좋습니다. 꾸준히 정성들여 잘 발라주세요. 자, 그 다음 질문입니다. 처음부터 0.05 사용하신 건가요? 네, 다른 분들 다 함량이 낮은 거를 권하시는데 처음에 제가 욕심이 좀 있었나봐요. 0.05를 사용해서 처음에 무지 많이 고생했습니다. 제 부작용 영상도 제가 올렸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사용하실 때 정말로 깨알만큼 사용할 자신 있다. 그러신 분만 0.05 사용하시고요. 그래도 적응 잘 하시려면 0.02부터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질문 가보겠습니다. 비타민 A 크림 사용 중에 각질 제거제, 필링제랑 같이 사용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그러셨어요. 저도 처음에 초창기 때 비타민 A 크림 이거, 스티바 크림 바르면서 각질이 너무 두껍게 처음에 일어나서 제가 그 아하 크림 있죠? 바하 크림 각질 제거제예요. 그거를 스티바 크림 하루 바르고 그 다음에 한 이틀은 하루는 아하 크림 바르고 그 다음 날은 쉬고 각질 벗겨내야 되니까요. 그 다음 날 다시 스티바 바르고 그 다음 날 다시 아하 크림 바르고 그래 본 적이 저도 있습니다. 솔직히 있어요. 그런데 권하지 않아요. 피부에 자극이 무지 가요. 피부에 자극이 무지 가기 때문에 그런 아하나 바하제 그렇게 자극이 가는 필링제 말고 그런 필링제 말고 그냥 이렇게 살살 문지르면 이렇게 때처럼 이렇게 일어나는 필링제 있죠. 안정적인 필링제 있잖아요. 아니면은 자극이 전혀 없는 얹었다가 바로 씻어내는 그러면은 수분을 좀 머금는 그런 마스크나 그런 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 건 괜찮은 것 같은데 인위적으로 이 각질을 벗겨내는 거는 옳지 않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생각하면 제가 왜 그랬나 싶고요. 각질을 여러분이 폼크린징 할 때 이렇게 살살살살 거품으로 이렇게 문질러서 벗겨내는 정도 그 정도만 해주시고 뜨거운 따뜻한 물로 세안하는 것도 좀 피해주시고 찬물로 세안하는 것도 좀 피해주시고 그냥 아주 미직찌근한 물 있죠. 그 물에 세안해 주시고 각질을 그냥 가라앉혀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제가 오늘 이렇게 2탄 여러분의 Q&A로 준비해 봤는데요. 우선 제 레틴 A 영상 밑에 댓글 중심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답변 드렸습니다. 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그 다음에도 답변 영상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요. 조금 조금씩 사용하시다 보면 이게 사용할 때는 좋아지고 사용을 안 하면 피부가 다시 나빠지는 일회성 크림이 아니기 때문에 꾸준히 사용하시다 보면 사용을 안 하실 때도 여러분이 여러분 피부를 만져보면서 정말 놀랄 일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꾸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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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하셔서 피부 미인 되세요. 레이나 마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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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